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모범생 스타일이에요. 혹시 혹시 공부 잘해요? 최고 등수 한번 얘기해 봐요. 최고 등수.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제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. 열심히 했으니까 학교에서 전교 3등.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전교 3등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라고. 선생님이 보통 그러면 되게 아쉬워하시지 않아요? 그게 약간 이제 저도 음악을 진짜 내가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되게 어릴 때부터였는데 부모님께서는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맘껏 하게 해줄 테니까 그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너가 힘들지 않게 꼭 플랜 B 아니면 플랜 C를 마련해 두세요. 너무 현명하시다. 열심히 공부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